네 오늘은 9월 16일 아 오늘 16일 아니네? 아 맞다 9월 16일 달력을 보니 수요일 되네요 군인 위천광이 지금 막 굉장히 물 오르고 있습니다 전 포인트가 다 미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삼령동에서 또 오르르 쏟아지고 어제와 그제와 오늘 아침은 또 강변식당 앞에서 이렇게 고개 조항이 잘 일어나고 있네요 우리 엄조사님께서 강변식당 앞에서 또 네다섯수를 해서 카톡으로 날려주시고 괜찮고 물색도 좋고 여권도 좋으니까 또 손님 안내를 많이 하라고 추가적인 정보를 주시면서 가셨습니다 대물나라의 우량특파원들은 곳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군인 위천광 강변식당 앞 대물나라에서 5분 거리입니다 차로 군인 읍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령동 바로 옆이 되겠죠 여기 보면 식당이 하나 보여요 여기 식당이 있는데 강변식당 이 앞부분에서 고개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꼭 이 포인트 저 포인트라고 지정은 제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만 보고 간다고 정부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7조에 참조하세요 강변식당이 또 오늘은 뜨고 있네요 어제오늘 계속 9월 16일 되겠습니다 강변식당